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니뭐니 해도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본질적이고 그리고 가장 처제되는 것은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하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낙원인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서 이 부부는 너무나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하의 후손인 우리는 오늘 행복하지 못한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이렇게 행복해야 될 삶이 행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하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묻고 범죄함으로 말며마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며마 인간의 삶의 불행과 고통과 그리고 질병과 가난과 저주,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인간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디? 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있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다시 우리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죄인된 우리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그래서 먼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의 행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위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행복한 직장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그리고 행복한 가정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은 천국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행복한 직업이나 행복한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또 그 신앙생활에 행복하지 못하고 가정생활에 행복하지 못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이외에 행복한 직장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2, 3주 전에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결이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근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죠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첫째 좋은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선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의 확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환경을 초원하는 행복을 내 마음속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또 좋은 교회를 만났어도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네 모든 염려를 다 죽게 맡기고 살아가야만이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꿈의 교회에 오셔서 행복해지셨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정말 이 꿈의 교회에 와서 여기 있는 이 단임 목사의 간절한 소원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을 갈 뿐만 아니라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렬한 가운데서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5월인데 5월이 무슨 날입니까? 가정의 달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좀 아시는 분이 5월 21일이죠 그럼 5월 21일은 둘이 하나 되는 날 우리가 여러분 수학에서 산수를 하게 돼요 원 플러스 원은 이죠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이 아파여 한 몸을 잃을 주니 그랬죠 부부가 여러분 결혼을 했으면 원 플러스 원이 돼야 돼요 그런데 원 플러스 투가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행복한 가정생활의 비결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예수 믿고 세 가지가 행복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행복한 직장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가정생활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보면 어때요? 직장생활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직업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행복한 신앙생활이 만약에 여기서 안 되면 다른 교회로 옮겨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가정생활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낳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을 잘못하면 굉장히 큰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낙원을 만들어주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거기에 다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데도 거기에서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 이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부부로 그 두 사람을 맺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비로소 어떻게 돼요? 인간이 행복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려면요 반드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가정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행복하지 못해요 에덴 동산처럼 인간이 살아가는데 모든 행복의 그런 어떤 조건들이 완벽하게 갖춰진 곳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정이 없을 때는 인간이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행복의 요람이요 우리의 삶의 안식처요 내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충전소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결혼 안 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50이 넘으면 그때 이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가정이 없는 인생은 초라한 인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반드시 우리 청년들은 결혼하세요 나는 독신으로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못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분을 먼저 보는 사별의 그런 어떤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또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 속에서 이혼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이루세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작은 천국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심령 천국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가 가정 천국을 이루고 교회도 작은 천국이 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거기서 영생복낙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심령 천국을 이루고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야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나이를 말하지 말아요 당신 굉장히 젊게 보이는데 나이를 말해가지고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 저한테 그럽니다 근데 저희가 어디 가면은 제 나이를 잘 몰라요 제가 쌩쌩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인생을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이제 40년 됐죠 또 목회를 한 지도 35년이 넘었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 행복한 가정, 불행한 가정 이런 걸 만났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런 수많은 인생의 날들 또 행복한 그런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 또 목회하면서 또 제 자신이 결혼해가지고 40년 동안 살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행복한 가정생활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모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첫 번째 조건은 축복된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이 초혼이든 재혼이든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이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잘못된 만남은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보통 남자들은 외모만 보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참 저는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중매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우리 특히 청년들 제가 굉장히 중매를 하려고 노력해요 좋은 짝을 찾아서 결혼시키려고 그리고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나 권찰님들 가운데 이런 젊은 그 집사님들 있죠 가정이 깨어졌거나 어떤 이런 분들은 제가 말은 안 해도 계속 어떤 어디서 저 사람을 좀 짝을 찾아서 가정을 이루게 할까 굉장히 제가 관심을 갖고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보고 이제 그래가지고 마음에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가서 말하려고 왜?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않고 가정이 없이는 결코 행복하지 못해요 우리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제 이혼하는 그런 분들이 자녀를 막 젊어서는 키우면서 보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이들을 키워가지고 다 보내고 나면 홀로 남으면요 얼마나 인생이 불행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의 삶도 소중하지만 내 인생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뭐라고 하면 일생이라고 하잖아요 인생에는 연습이 없어요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러기 아빠 같은 거 절대 하지 말아라 그래요 우리가 자녀의 삶도 소중하지만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를 잘 만나는 거예요 어떤 배우자 외모가 아름다운 아니면 경제적이 있는 또 아니면 어떤 직업이 4차 들어간 그런 직업을 1순위로 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로를 믿는 사람들은 먼저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믿음이 크든 작든 그것은 둘째인데 먼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죠 빛과 어둠이 그리고 벨리알 사탄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매지 말라고 절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요 행복하지 못해 여러분 가운데 이미 결혼해 가지고 내가 믿었는데 내 남편을 안 믿어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고 헤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난 너하고 살기 싫다 아니면 또 아내가 내가 너하고 예수 믿니까 살기 싫다 이러면 저는 그런 이유는 해도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길 원하시니까 그런데 그러면 어떤 사람? 일단 불신이 안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크고 작고 그거는 어떤 우리 자매들이나 이런 거 보면 그래요 저는 다른 거 안 보고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믿음만 있으면 되나요? 여러분 멍청한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있는데 꼬라지 있는 남자 맞나 봐요 얼마나 살기 힘든지 몰라 그러잖아요 믿음은 점점 자라서 작은 믿음도 커질 수도 있고 큰 믿음도 작아질 수도 있고 그러나 사람의 성품이 됨됨이는요 진짜 안 변해요 그래서 너무 정말 기본적인 믿음 그 외에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배우자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 이해심이 많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애이 바르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런데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꼬라지가 사납고 애이 없고 이해심이 없는 차가운 사람을 만나면요 얼마나 인생이 힘든지 몰라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다 회개해야 돼요 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비전이 될 수 있으면 같아야 돼요 이런 게 다르면 비전이 다르고 인생관이나 가치관, 세계관이 다르면 자꾸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무리 처음에 사랑했어도 사랑은 거의 감정적인 요소거든요 나중에 그게 다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어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성격은 반대인 게 좋더라 어떤 사람은 급하면 부부가 다 급하면 어떻게 돼요? 다다다닥해 그런데 한쪽이 좀 급하면 한쪽은 좀 느려야죠 그런데 또 어떤 집은 또 같이 다 느려? 그러면 이게 또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도 잘 맞는 것 가운데 하나 가면 저희 집사람은 급해요 저는 좀 천천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집사람은 속 터진다고 그래요 나는 속 터지든 말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맞죠?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성질을 급하고 탁한데 실수를 잘하죠 저는 완벽주의니까 그게 이제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조화가 돼요 성격은 반대인 사람이 좋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혼할 때 행복한 가정을 잃으려면 기본적인 경제생활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이 경제적인 규모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래 이런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그게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만약에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살기가 어렵고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 물어봐요 형제들아 너 월급 얼마 받냐? 얼마 저축에 났어? 다 물어봐요 실제적이니까 이 결혼은 이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건강하고 또 너무 이게 배우자 간에 한쪽으로 운동장이 기울어지면 안 좋아요 학력이라든가 또 아니면 집안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굉장히 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그런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주의깊게 이제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배필이라고는 사인을 받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이 사람이 막 순간 잘해 줄 수 있어 그러면 잘해 주니까 아 날 평생 잘해 주겠지 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얼마나 그래가지고 후회하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아무리 지금 잘해 줘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항상 청녀들 제가 중미하고 이렇게 할 때 깊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데 이제 100% 잘 맞다 이런 사람들이 좀 드물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잘 맞다 아주 잘 맞다 아주 잘 맞은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다 또 안 된다 둘이 하면 이거는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소개할 때는 잘 맞다고 어느 정도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왜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싫대해 그러면 나는 나중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또 이제 나중에 어떻게 마음이 약해서 마음이 약해서 또 이렇게 하기도 한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성경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왁계로 말미압는다고 좋은 배필은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혼하지 않는 여러분 그리고 어떤 가정이 깨어지거나 아니면 사별의 가운데서 있는 그런 분들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려면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첫 번째 그 조건이 뭐냐면 첫 단추가 좋은 배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배필을 만나려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그런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애한다는 것이 뭔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우러러 존중이 어기고 하나님께 대한 외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러러 존중이 어기고 하나님께 대한 외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절대로 우리 노력만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10편 127편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아야 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어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내가 수고해도 그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어 내가 내 가정의 행복, 건강, 물질, 자녀들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행복한 가정에 굉장히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와서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이렇게 행복했던 가정에 사춘기나 이때 막 자녀가 탈산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데 이런 내가 자녀를 행복 잘 키우고 싶죠? 내가 건강한 삶을 살고 싶죠?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다 행복한 가정, 그런 가정을 세우고 싶지만은 하나님께 세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자 시편 128편 1절로 사절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와를 경애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더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여와를 경애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시편 128편은 여와를 경애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그러면서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에서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포도 그 포도집이 나오죠 내 식탁에 둘러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어린 감남나무는 불을 켜고 그리고 그 집에 경제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걸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셔서 이런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로를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 하나님은 믿음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행복해 웃음꽃이 활짝 피는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오벳 애돔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애하고 섬기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얼마나 좋은 집에서 많이 살고 있습니까 좋은 그런 가구가 또 좋은 그런 옷 또 좋은 음식 좋은 차 정말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행복지수는 우리 대한민국 굉장히 낮죠 그런데 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경제적인 부여와 풍요름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가정에 행복하지 못합니까 그 가정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사랑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잠원 1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은이라 채소를 먹으면서 풀만 먹고 살더라도 사랑이 있으면 뭐 한다고요? 행복해요 그런데 맨날 이런 좋은 음식 여기 살찐 소라고 있는데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살아도 산의 진미를 먹고 살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사랑하는 마음은 행복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 또한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우물에서 그 사랑의 샘에서 기쁨과 행복의 생수가 솟아납니다 내 마음 속에 사랑이 있으면 거기서 기쁨 그리고 행복이 솟아나요 우리 가정에 여러분 사랑이 있게 되면 그 가정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고 행복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 그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요 기쁨도 말라버리고 행복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요 사랑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통행 이런 일방 통행이 아니라 쌍방 통행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이 뭐냐고요?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대중과의 뭐라고 했어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 그거 그런데 옛날에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저도 입만 조그만 해가지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하면서 불렀어요 그런데 제가 대중과의는 좀 불렀는데 왜 찬송과는 그렇게 잘 안 불렀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제가 저는 성경 구절은 암송을 잘 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찬송과 가사는 그렇게 또 이게 기억이 잘 안 돼요 아 정말 신기한 일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는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부족한 은혜를 주셔서 내가 교만하지 말아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눈물의 씨앗입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헬라에는 사랑을 말할 때 네 가지 사랑이 있어요 에로스적인 사랑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죠 필레오의 사랑이라 해서 우정적인 사랑 친구 간에 그 다음에 스토릭의 사랑이라 해서 부모님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아가피의 사랑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 이렇게 말할 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뭐라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조건 따지지 말고 그리고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성경에 본 자문에도 사랑은 허물을 덮는 것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의 허물을 덮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부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셔서 아멘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서로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행복하지 못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살아도 좋은 가구가 좋은 차가 있어도 행복하지 못해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좋은 집에 살지 못해도 사랑이 넘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연서 13장 4절로 7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희귀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의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어떤 목사님한테 한 가정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둘이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남편은 아내의 흉 보고 아내는 남편의 흉을 보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좋다 그러면은 한 달간 목사님이 그분들하고 약속을 하자고 했어요 가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하루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읽고 그래가지고도 와서 한 달 후에 못 살겠다 하면 그래 이혼해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제 가서 이 부부가 매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거기를 이제 읽은 거예요 그런 논이 한 달 있다 왔는데 어떻게 둘이 다시 안 헤어지고 산다고 사랑은 뭐라겠어요?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온유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자랑치 않으며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료 함께 기뻐하고 네 이제 그걸 하면서 아 내가 사랑이 없었구나 아 상대방이 전에는 사랑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사랑이 없다는 걸 깨닫고 서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니까 그 가정이 다시 깨어질 가정이 다시 화합이 되고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 가정생활의 비결 네 번째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남자는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사이로서의 노릇을 해야 돼요 또 여자는 아내로서 주부로서 어머니로서 딸로서 며느리로서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남편이 자기가 가장인데 남편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가장 역할도 안 하고 돈도 안 벌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무의도식하고만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또 아들로서 또 사이로서 그런 그 청아침에 그런 인간으로서 해야 될 그런 도리도 하고 이래야 되지 근데 보니까 아내가 보니까 남편이 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형제들한테 챙기고 우리 친정은 개밥의 도토리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쳐다도 안 보고 뭐 갈 때도 여러분 어때요 하나도 뭐 이거 짓고리만 한 거 뭐 하나도 안 사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잘해지겠어요 서로가 이게 서로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 이 남자는 남편으로서 남편 구실해야죠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어야죠 가정을 내 몸이 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버지로서 정말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죠 또 아들로서 사이로서 역할을 해야 아내는 아니 여자는 어떻게 해야 아내로서 주부로서 가정의 살림도 잘하고 이런 걸 해야 돼 어머니로서 역할을 해야 되잖아 근데 애들 내 편견치고 맨날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가고 이런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어때요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늘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주례사 할 때 꼭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다 약인과 보앗사라고 이 성전을 받쳐주는 근데 이 남편과 아내는 신랑과 신부는 가정에 이 하나님의 성전의 약인과 보앗사라는 두 기둥이다 혼자서는 이 가정을 못 받쳐요 두 기둥인 약인과 남편과 아내가 같이 같이 힘을 합쳐가게 이렇게 해야 이 가정을 받들어갈 수 있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우리가 사람 인자 보면 이게 큰 획이 저는 누가 가르쳐준 게 큰 획이 제가 이제 깨달을 때 그랬어요 남자고 밑에 이게 받치고 있는 게 여자다 사람이 사랑구시를 하려면 남자 혼자서 못해 쓰러져 여자도 안 돼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해야 사람구시라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여러분 남편과 아내들이요 여러분이 각자의 그런 어떤 위치에서 여러분의 본분을 다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깨져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못 이루어 너무 고통스러워 아니 남편이 막 가정을 책임져 경제적인 이런 문제를 다 아내에게 떠넘기고 아내가 다 얘기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아내가 힘들겠어 근데 여기에 그런 분 혹시 있는지 모르냐 제가 막 화가 날 때가 있어 어쩔 때 뭐냐면 결혼했는데 남자들이 있잖아요 월급 타가지고 아내에게 월급도 안 갖다주는 이런 남자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야 난 도대체 아니 그러려면 뭐하려고 결혼을 했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회개해야 돼 정말 아니 왜 그러면 혼자 살지 왜 결혼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래 고통스럽게 네 여러분 제가 이거 목회를 하다보면 가슴이 너무 아플 때가 많아요 이 여자분들도 그런 못된 여자들이지만 남자들 가운데 정말 인정머리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을 해야지 아무리 직업이요 뭐 사자 들어가는 그런 직업 가지고 판검사 의사 막 이런 해도 있잖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늘 잘했다 이런 소리만 듣고 자라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고 가슴이 따뜻하지 않는 이런 사람하고 사는 면조 얼마나 힘든지 몰라 얼마나 아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남편과 안내로 맺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했으면 서로 불쌍이고 사랑하고 이래야지 내가 이 실명을 째기 위해서는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 김윤종 집사님한테 내가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남편이 막 이렇게 우리 이명호 집사님 가서 뭐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 우리 이명호 집사님 저기 집에서도 집사님이 잘해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결혼해가지고 이제 살다 보면 힘든 일 있잖아요 한 번도 집에 와서 밖에서 힘든 일 있어도 인상을 어둡게 해가지고 온 적이 없었고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내한테 당신이 나를 만나서 고생 많이 했는데 나 안 만나고 다른 사람 만났으면 더 행복할 건데 내가 미안하다 여러분 1등 남편이죠 박수 한번 쳐줘요 진짜 아니 아버지로서는 내가 그 안에 된 우리 집사님한테 딱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집사님에 대해서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기더라고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얼마나 가정이 행복하겠냐 여러분 근데 집에 와가지고 아내가 뭐 끙끙 누르고 있거나 아니면 힘든 일이 있는데도 외면하고 뭐 밥 차랑 주면 밥만 먹고 밥 먹었냐고 물어봐도 안 보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살면은 만약에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남자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다 회개해야 돼요 아니 집에 와가지고 아내가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런 것도 안 물어보고 자기 혼자 막 먹어 제가 옆에 있으면 가서 꿀밤을 가면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아내가 아프면은 좀 이렇게 약도 사다 주고 병원에 데리고 가고 이런 걸 하고 오늘 그 남 그 여 집사님과 권사님들 가운데 속이 시원하다 그런 분들 계실지 몰라요 목사님 오늘 내 어떤 저기 한 대를 긁어 주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은 또 중요한 걸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릴 오늘 제가 일곱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행복한 부부 생활 서로에게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성생활을 해야 돼요 나이가 저같이 이렇게 많이 먹으면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데 여기 젊은 부부들 그런데 여기 젊은 부부들 60대 이하인 사람들은 이게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가정이 깨지고 파탄이 난 이유가 뭡니까 보통 이렇게 이혼할 때 보면요 성격의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격이 안 맞은다고 그런다는 사실은 부부 생활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서로가 그런 만족을 못하니까 다른 이성을 찾게 되고 외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성, 이 섹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게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두 사람이, 남자와 그 부모를 떠나서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성과 여성으로 남자와 여성으로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성생활을 하도록 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자녀를 번성케 한 것도 있지만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서로가 부부를 통해서 가장 큰 그런 행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좀 부끄러워하고 죄악시적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건 부부에게서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이거를 부부, 결혼한 부부 외에 벗어나서 했을 때 그것은 죄악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거지만은 부부간의 성생활을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상대방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가 행복감을 얻을 수, 만족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성실하게 노력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야 다른 데 가서 외도할 생각도 안 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2절부터 한번 5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겨해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며마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4절 말씀 다시 보여줘 여기 보면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남편이 이제 자기 아내하고 그런 어떤 부부 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내 옆에 오지마 금 그어놓고 38도 선이야 나 너무 피곤하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남편의 요구를 아내가 자기 몸을 자기 주장하지 못하는데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어떻게 아내가 어떤 그 남편과 그런 그 부부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데 난 너무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고 피곤해가지고 나는 뭐 그런데 저기 이런 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아내는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면서 자기 몸을 자기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면 내가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각방을 쓰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얼마 동안은 분방하되 분방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계속 분방하면 어떻게 너희 절제 못함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는 다른 데 가서 성적인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깨지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 제가 실제적인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저도 각방 써요 이제는 그래도 저는 늘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자고 싶어 하는데 저희 집사람은 옆에 오지 마 그래요 제가 이제 그런 나이가 지났으니까 걱정이 안 되는가 보죠 그런데 여러분 젊어서 그런다면 이게 큰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젊어서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기 젊은 부부들 60 넘지 않은 젊은 부부들은 정말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건 선물이기 때문에 부부에 대한 그런 의무를 다하고 성실하게 대하고 또 정말 나로 인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서로가 만족과 거기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대화를 많이 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돼요 대화가 없는 가정은요 행복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시던 분이 왔다가 지금 다른 교회로 가신 분이 있어요 그 직장 때문에 거기에 어떤 어린이집을 취업을 해가지고 거기가 주일날도 안 쉬더라고요 24시간 돌보는 그런 데니까 그런데 이제 또 거기 그 재단회가 그 어떤 재단회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를 나올 수도 거기 직장을 다니며 그런데 이제 그 여집사님이 저희를 집에 초대해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남편이 한마디도 안 하세요 밥 먹으러 가서도 물어본 것만 딱 대답하고 딱 안 하고 아니 그 뒤에도 교회도 보면요 물어보면 딱 그 단답형 그거로 하고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궁금해가지고 여집사님 집사님 남편 집사님이 진짜 말이 별로 없으시네요 그렇게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 친구들이 그런데 너희 남편 집에서 말이나 하고 사냐 그런데요 말이 전혀 없다는 하루 종일 있어도 있잖아요 자기가 말하지 않으면 한마디도 안 한대 그런데 이제 그 여집사님이 계속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 한쪽에는 말이 전혀 없고 한쪽에는 좀 말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이제 맞춰가지고 사는가 봐요 그런데 대화가 없는 집은 행복하기 어려워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요즘 치매 많이 걸리는데 대화를 안 하신 분들은 어때요 치매를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를 안 걸리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혼자 있는 사람들이 치매를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라고 하면 안 하고 늦게 하고 있는데 저는 최대한 빨리 하라고 해요 결혼을 이제 막 30대 후반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노후가 자식들 뒷발하지 않다가 내 인생의 그 후반전이 얼마나 시간 경제적으로도 그러고 뭐 시간적인 부분에서 이런 여유가 없는지 몰라 빨리 결혼해서 젊었을 때 자녀를 키워서 출가해버리고 나이 먹었을 때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근데 늦게 결혼하면 70 먹을 때까지도 시장가 일을 보내려고 하면서 뒷바라지 안 하고 내가 경제적인 그런 여유를 전혀 찾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결혼 안 하면 어때요 제가 그랬잖아요 50 넘으면 후회한다고 딱 병원에 가면 뭐라고 해요 어떤 좀 큰 병이면 보호자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그럼 50 넘으면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요 이제 없어 근데 남편이 있으면 어떻게 보호자들은 남편이 가서 다 태워가지고 하고 거기서 사인하고 이런 거 다 하죠 아내가 있으면 아내가 다 해 근데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형제들도 안 돼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 최후의 보루는 가족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젊은이들한테 빨리 결혼해라 반드시 결혼해라 해도 이 사람들이 몰라 반드시 우리 청년들은 빨리 결혼해야 돼 근데 아무나 하지 말고 정말 행복한 결혼 결혼을 위한 결혼을 하지 말고 행복한 결혼을 하라고 여러분 여기 혼자 사는 분들 이혼하거나 이런 사별해가지고 그런 분들 여러분 가정을 이루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할 수 있어요 대화를 많이 하고 하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서로 노력해야 돼요 행복한 가정은 기성품처럼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돈 주고 못 사요 서로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노력해 가야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노력 전혀 안 하면서 결혼만 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는 어떤 행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안 하면서 상대방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행복한 가정이 되지 못해 온 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과 노력만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일곱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겠죠? 뭐를요? 배우자를 잘 만나요 두 번째는 뭐예요? 벌써 이제 하나님을 경애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경애해야 돼요 세 번째는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세 번째 뭐였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해요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그런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부부 생활을 정말 이렇게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래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정하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뭐를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메! 여러분 저는 98년도 제가 그때 7월 24일 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깨달아진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너무나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너무너무 행복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첫째 만복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보고 행복한 직장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예수를 믿어도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것이 어려워요 직장 마음에 안 들면 옮겨 교회도 옮길 수 있어 그러나 가정은 안 돼 부부가 연합한다 했을 때 연합이라는 말이 이게 뭐냐면 나무를 접붙이는 것처럼 악요랑 이런 강력 접착식을 딱 붙여놓은 것처럼 이렇게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떼잖아요 떼면 거기에 상처와 아픔과 흔적이 남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여기 청년들 배우자 잘 만나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아멘? 기도를 많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배우자 만났어도 처음부터 다 잘 맞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환경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른 속에 자랐잖아요 그럼 처음에 막 부딪혀 우리 집사람들 결혼해 온 처음에 어디로 사라져버렸어요 아무리 차에도 없어 이거 어디 가가지고 그래서 한 두세 번 그랬나 그런데 이제 저희 집사람은 친정에는 못 가 목포에도 내가 친정에만 가면 나는 가만두지 않겠다 제가 이런 뭐니까 아니 싸워도 집에서 싸우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 아니 제가 굉장히 유교적인 전통이 강한 집에서 자랐는데 남자는 왕이고 여자는 이렇게잖아요 그런 집에서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나이가 똑같은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나는 항상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적은 사람하고 해가지고 내가 왕처럼 이렇게 딱 하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면 차경훈하고 친구잖아 이러는 거예요 차경훈하고 친구라고 아니 이제 이게 뭐예요 그래도 제가 햇볕은 좀 더 받았어요 저는 7월 22일이 생일이고 저희 집사람은 9월 5일이 생일이거든요 만약에 그것마저 늦었으면 굉장히 좀 곤란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햇볕을 더 먼저 받았죠 제가 정말 목회하기 전에는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굉장히 헌신적이었어요 아프면요 제가 밥 다 하고 머리도 감겨주고 그리고 직장에 그때는 이제 목회하지 않을 때는 직장에 퇴근할 때 늦게 하잖아요 항상 저는 우리 집사람 그 직장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 다 소문났어요 너희 남편 아주 진짜 너무 저기한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의 소명을 받으니까 그런데다 신경을 쓸 수가 없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올인을 해야 되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때 너무 힘들어했어요 왜? 목사되는 거 제일 싫어했고 사모되는 거 그 다음에 또 남편이 그렇게 잘해주다가 오직 영혼권하고 주의를 하는 데만 전념을 하니까 처음에는 힘들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좀 그런데 지금은 물어보면 이제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잘해주는 건 없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서로 극류력이고 불쌍히 하면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한 인생을 사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도 얼마나 짧은 인생입니까? 그런데 미워하고 행복하지 못하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로므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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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